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가누다가 하도 좋다 좋다 하길래 진작에 가누다로 바꿨었거든요. 그랬더니 왜 가누다 가누다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뭐랄까 머리부터 목 어깨까지 누군가가 이렇게 감싸주고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제가 성격도 조금 예민하고 다음날 중요한 차량 입고 하면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이는 편이었는데 가누다로 바꾼 이후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숙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사실 저는 가누다 베기를 사용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. 그야말로 가누다의 오래된 강팬이죠. 평소에 연습할 때나 시합할 때나 특정한 자세 때문에 목부터 어깨, 허리까지 늘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잠을 잘 때만큼이라도 좀 내 몸과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누다로 바꾸게 됐는데요. 이제는 가누다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예요. 그리고 중국이나 외국 시합 갈 때도 꼭 챙겨가거든요. 여러분 3D 입체백의 가누다 꼭 강추합니다.